찰리정씨는 2009년 찰리정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해 오신 바 있습니다. 2014년 한국 리더스폴 선정 올해 재즈 연주사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.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재즈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네, 기타리스트 찰리정입니다.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기타 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상을 주셔서 더 열심히 연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져다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받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께 좋은 연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